2등... ㅋㅋㅋㅋㅋㅋㅋ 나 이거 근데 장패드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버티버 분 근데 이분이 약간 컨셉트가 여기가 다 푹신푹신한데 여기만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서 딱딱하게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아니 왜! 도망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쁜 녀석 니 엄마 내 친구야 역시 도발이다 완벽한 도발이야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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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역시 완벽한 도발 닫어 앞으로 2 찍었어 닫어 닫어 나 여기 와도 박언줄 알았는데 안 박고 갔네 이게 도발이지 벌써 암컷이 돼버리는데? 암컷이 돼버리는데? 암컷이 돼버리는데? 암컷이 돼버리는데? 암컷이 돼버리는데? 아하 개웃기네 게임 야 뭔데 이거? 아하하 속눈썹 메이크업 야 미치겠네 게임 진짜 아하 아니 존나 웃기네 와 저게 존나 많아 게임푸니 너네 생각보다 진심이었구나 이런데만 진심이면 안되는데? 입술도 있어? 고양이 입 있다 고양이 입 해야지 루즈란 왜 있어? 아하 잠이 심지어 이렇게 찐해 정도 방을 쓰인데? 아하 아 나 존나 어지럽네 진짜 하하 아하 야 니네 진짜 진짜 많이 썼다 카메라가 팔을 좀 더 아래로 해보겠니? 배꼽 아래로 좀 더 어 저 입 벌리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 어 저 입 벌리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찍는 거구나 나무케야 오오 우리 아들 팬아트에서 엉덩이가 가장 강한 남자로 나오는 미래가 너무 흔히 보인다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내 캐릭터 커맛 따라서 엄마도 바뀐대요 꽃받이 있네 오 어머니님 꼭 내일 히터미에서 뵙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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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문도 없네요 보이고 마무리 봐도 악의 조직 최면하듯이 아니냐고 존나 여자이잖아 그냥 근데 잘 생각해봅시다 어머니 혼자 아들을 저렇게 키우고 저런 집을 유지한다고 이거 이거 빠르게 픽시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방 디자인 편안해졌네 여까님 이번 포켓몬 평가가 어떻습니까? 기감증 불파용으로 사공직합니까? 이제 수술 개매 평가가 시기와서 최적화 음식 먹는 거 기술 연출 다 X 박았어요 진짜 씹쓰레기에요 근데 오로지 스토리 하나로 살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야 난 솔직히 이번 포켓몬은 스위치로 나온 포켓몬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약간 레알세랑 비슷한 느낌? 난 레알세랑 이번작 해보고서 꽤나 희망을 봤어 최적화만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것도 쩔었는데 이런 턴집 게임은 전투로그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기 되게 좋거든 득회에서는 진작에 쓰고 있던 방식이에요 득회 파이브를 해보면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있거든 어린 시절에 아빠랑 다녀요 주인공은 전투를 못해 어려서 그래서 아빠가 쩔을 내줘 아빠 레벨이 이십몇이야 내 레벨이 삼산데 그 마을의 영웅같은 느낌인거지 근데 중간에 내가 주인공이 납치를 나간다 내가 그때 아빠가 찾으러 와가지고 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추앙하지 말으라 그래 그때 공격을 누르잖아 다 빗나가요 그냥 서가지고 맞고만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는 전투버튼도 못누르고 보고만 있어야 돼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일레븐에도 왜 전용 아이템을 사용해서 강제로 전투를 진행시잖아 그런게 포켓몬은 유독 없었어 기껏해봤자 저거정도 저거 썸문에서 울트라볼 처음줄 때 나오지 포획 안되는거 저런거 근데 이번에 나왔던거는 가이드가 좀 많이 세긴 했지만 어쨌거나 전투로그랑 연출 가지고서 스토리 표현을 내게 잘했어요 나는 또 혼자 싱글게임할때 은근 나 혼자서 연출을 중요시하는 편이라 일부러 막 원작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있는거 하면은 전작이 있는거 하다보면은 일부러 막 초필같은거 이번에도 왜 일부러 마지막에 나와나올때 굳이 바꿔가지고 테라스탈 키고 싸웠잖아 그런거 일부러 노려서 하거든 은근 연출같은거 중요시해서 물론 나는 그 전용기로 교환을 해가지고 풀 이거 딱 머리에 맞으면서 전용기끼리 딱 부딪혀서 마지막에 이제 플레어송으로 마무리하는 X간질을 연출라 그랬는데 아 미친 포악기년이 포악기년이 보스트 나오자마자 귀신같이 숨겨놨던 주허니에서 몰래 꺼내온 쉐도크루를 처박는 바람에 그림이 좀 반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켜로 했어 어떤걸 보영인거 n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